청년 장혁랑 가수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흥원 시간 되세요 내 마음은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덥수룩한 얼굴에 감은 수염은 나일보다 7,8세 비로 보지만 허수한 사투리에 매력이 있어 단 한 번 흑장 구경을 하였답니다 내 가슴에 감춘 사람 바칠 사람은 평상도 그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유모어는 없어도 너 딸 웃음은 점잖으신 사장님 타임이지만 사랑에 약한 것이 재미가 있어 단 한 번 페이드를 하였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